어허 오늘도 인크레더블 가족들 때문에 어 잉시티가 오늘도 안전하구만 자 오늘 시간도 늦었으니까 요로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아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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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힘들어 어 뭐야 이게 아이고 아이고 오늘도 어 잉시틀을 지켰고만 아야 응? 어? 아유 유료불가 왜 안 자고 여기 있지?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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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랑 아빠랑 할아버지 셋이서 어디 갔다 온 거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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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그냥 산책 갔다 온 거야 어 끼지마 내가 엄마랑 아빠랑 할아버지랑 그림소리 들어와서 막 빨간 쫄쫄이 있고 막 날아다니고 엄마를 엄청 빠르고 아빠를 힘이 무지무지 세고 내가 잡았다구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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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끼워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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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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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 아니야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냥 빨간 내복 입고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장난친 거야 그런 게 아니긴 뭐고 아냐 내가 다 봤어 엄마랑 아빠랑 할아버지랑 셋이서 다 어? 인크레더블 인거 뭔가 인거 다 봤다구 아이 이럴수가 드리... 여보 들켜버렸는걸? 어떡하지 유료도 할래 어 기억을 없어버려 어어 아니 유료도 할래 유룸 뭐... 뭐를 한다는 거야 어? 나도 그거 인크레더블 했어도 막 뿌지뿌지 빠르고 힘도 뿌지뿌지 되는 영어 가고 싶어 어 요로로도 인크레더블 해 인크레더블 한다고? 응 나도 할래 응 아 요로야 나중에 크면 어? 너도 인크레더블 시켜주려고 했었어 근데 너무 어리니까 어? 너한테 비밀 너한테 비밀 나오고 싶어 응 나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응 아니 그니까 말이야 유룸은 너무 어리고 사람들을 도와주기엔 너무 어리다고 그리고 무서운 악당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무찌르려면 넌 너무 어리다고 어? 아 싫어 나도 할 수 있어 깨워줘 깨워줘 응 여보 이거 어떡하면 좋지 요로한테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안돼 요리야 응? 너도 잘 할 수 있어 아이 할아버지도 한마디 해요 어? 요루루가 하면 안되잖아 어? 이거 이거 안되겠구만 내가 이걸 내가 이럴 때를 준비해서 기억을 없애는 괭이를 들고 왔어요 으응 으응 싫어 나 싫어 아니 저기 이거 기억들을 반쯤 없애버리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 아이 그런게 어딨어요 아이 아 이거 요로한테 들켜버렸어 이거 어쩌면 좋지 아여 요로야 근데 진짜 안돼 안되는건 안되는걸로 알아 어? 응? 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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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왜? 엄마나 아빠랑 하라고 저랑 새해 씻어봐 재밌는거 하고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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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또 흘리다 또 변해서 흘리지 못해요 아아 아이 이거 어쩌면 좋지 여보 나도 몰라 아무래도 어 요로로도 지금 초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인크레더블에 가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 그럼 여보가 책임져요 응응 아잇 요로야 진짜 인크레더블 하고싶어 할래 요로도 할래 아잇 그러면은 본부로 가자 따라와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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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바로 어 인크레더블 본부야 바로 앞이잖아 응 자 그럼 들어가볼까 으응 꼼꼼꼼 아잇 낑낑낑 꼼꼼 아잇 저기 저기 뭐야 인크레더블 요원 쥐라니몽씨 저희 왔습니다 어 어 쟤네들 왔는가 어 근데 왜 한 명이 너 누가 보이는 거 같은데 아니 이게 원래 비밀이로 저희 가족끼리만 어 인크레더블이 하는 거였는데 저희 딸이 알아버렸지 뭐예요 으응 어 이런 멍청한 녀석들을 으응 아아아 죄송합니다 어 안돼 빨리 민간인 내보내 아이 그래 싫어 나도 할래요 아니 그냥 저희 가족이기도 하고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어 쥐라니몽씨가 만든 슈트라면 잘 싸울 수 있을 거예요 예 안돼 안돼 오우 초등학생은 안돼 오우 너무 낄끼빠빠해 나가 으응 싫어 오우 이 녀석이 말을 하는구먼 내보내 빨리 아 아이 아니 그냥 그러지 말고 어 저희 딸한테도 슈트를 주시죠 어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슈트여 정말 안되겠구먼 음 그렇다면 그래 내가 이념한 얼굴을 봐서 한번 해주도록 하지 자 여기는 슈트를 입어볼게 아싸 하하 흐흐흐흐흠 음 이 정도면 완벽하구먼 근데 지랄옹 저는 맥력이 뭐예요 아니요 능력은 말이오 사람마다 다른법이라 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구 에에... 어 아 요리야 맞아 맞아 아빠도 말이야 처음엔 내 능력을 몰랐는데 내가 갑자기 슈트를 입고서 무거운 짐을 올리니까 가볍게 느껴지더라고 난 그렇게 해서 능력을 알아챘지 그런거야? 반면은 어 우리 여보는 엄마는 말이야 슈트를 입으니까 엄청 빨라졌었어 응 응 완전 빨라 그럼 할아버지는? 할아버지는 말이야 슈트를 입으면 투시 기능이 돼 어? 그런게 있었어? 응응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사람들을 엿보일 수 있지 마음을 훔쳐볼 수 있지 응응응 아냐아냐 자 어쨌든 요루루도 아마 생활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거야 응응응응 아 쥐라이모씨 어쨌든 어 감사합니다 어 it 보면 땀 가보게나 아이 이제 가자 감사합니다 아우리 딸마저 인크레이더블 이 되다니 어 Euro 유루야 밥 먹어 으음 벌써 아침이네 학교가야지 학교가야지 안녕 야 유루야 너 그거 입고 학교 갈 셈은 아니겠지 빨리 그거 입고 학교 갈 건데 아 그거 입고 다니면 니가 내가 인크레더블이다 라고 소문내는 거잖아 영웅은 말이야 자기 신분을 숨겨야 되는 거라고 어 원래 영웅 들으면 비밀 보장이 돼야 돼 저 할아버지처럼 말이야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지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냉장고 안에 계시는 거라고 할아버지 아 추워 할아버지 나오세요 이제 아 얼어 죽겄네 그치 보이지 빨리 옷 갈아입고 와 알았어 응 아 여보 요루루가 인크레더블이 된 게 너무나 불안해 어 나도 불안해 그러니까 시키지 말자니까 아휴 하러 이제 불안해시죠 아 불안해 좋겠어 이거 그러니까 기억을 지우지라니까 이걸로 학교 다녀왔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뭐야 뭐야 집이 왜 이렇게 조용히 해 불이 다 꺼져있고 뭐야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나는 슈트를 입고 나와야지 역시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슈트를 입어야지 역시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근데 슈트는 슈트고 나는 내 능력은 대체 뭐지?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다 나중에 알아서 사도 짓겠지 뭐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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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급상황이다 긴급상황 어 긴급상황 긴급상황 이번엔 완전 완전 심각한 긴급상황이라고 긴급상황 지금 마을이 괴수한테 지금 습격을 당했대 상봉아 이럴 시간에 없어 빨리 가야되 자 가자 마을사람들이를 지키러 인간 녀석들 인간 녀석들 감히 하등동물 주제에 지상을 지배하든 나 이 인어왕이 이제 지상을 지배해주도록 하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인간들아 아유 여러분들 물러쓰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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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잉크레더블이 왔습니다 어휴 어휴 여보 저기 인어왕이 있어 그럴 수가 저런 녀석은 내가 아주 그냥 혼쭐을 내줄 수가 있지 어휴 움직이고 있어 빨리 여보 빨리 저지를 지켜가 알았어 나 이 빠른 스피드로 혼내줄게 이야아아아아아 아 어 어 어휴 이거 뭐야 이달팔이라서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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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이거 어쩌면 좋쇼 한방에 죽고 말았어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이 투시능력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알아보겠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할아버지의 투시능력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주세요 그럼 제가 이 주먹으로 녀석을 물리칠게요 좋았어 간다 사륜완 Mud 으아 안 보여 아 할아버지 뭐야 이 달투린자 같은거 하해 이 녀석 나의 강력한 이 주먹으로 너를 해치워주마 옙 야 다가 이 Time 이 bag 정말 으으 어어어 녀석이 너무 강해서 우리 가족들로는 녀석을 물리칠수가 없어 어... 아마 우리는 오늘 지구를 지키지 못할거야 아니 뭐야 아 뭐야 어 아니 뭐지 갑자기 심의왕이 손 textbook 죽어버렸어 아니 무슨 일이네 이게 뭐야 이게 뭐 낱이 괜찮아? 아니 요로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아 몰라? 나 능력이 아마도 투명인거 같아 이거 봐라? 없어졌다? 그러면 니가 투명으로 변신해서 어? 심의왕을 죽인거야? 응 당연하지 요로루가 지구를 지켰네 어때 어때 나 잘했지 잘했어 요로야 아 오여 스쿨이